안녕하세요. 오늘 서촌을 소개하게 된 오동현입니다. 서촌에서 거주한 지는 태어나서 쭉 살았기 때문에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서촌의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길은 1998년도에 만들어진 소방도로입니다. 그 이전에는 각자의 집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일시장 정자 이 부분은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휘감아 도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유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옆길과 이 길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주로 이 길을 많이 다녔지만 사실은 단차가 난 저 옆에 작은 길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 안쪽은 아까 얘기했던 언덕 위에 골목길로 이제 진입합니다. 가보시면 안쪽에는 서촌의 많은 한옥들이 어느 정도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촌에는 이런 작은 골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친구 집이어서 이런 많은 골목들을 항상 뛰어다니고 놀았었습니다. 주로 남자들이라 숨바꼭지를 가장 많이 했고요. 숨바꼭지나 다방구라고 아시죠? 전봇대를 하나를 두고 전봇대를 찍는 놀이들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서촌에서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에 들어오면 전 이 길에서 아늑함을 느낍니다. 많은 길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 길은 저 어릴 때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큰 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길 안에 들어오면 전 사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집들도 높은 집이 없기 때문에 다 집들이 낮아서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개고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저 어릴 때도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집입니다. 여기에서 특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쪽은 예전 그대로 모습이고 이건 새로 찍은 모습입니다. 밑에 딴을 살려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습니다. 사촌은 이런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 뒤에 피막골처럼 주민들이 다니는 길들이 촘촘히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니까 뻥 뚫린 도로가 좋지요. 여기가 누상동입니다. 동네의 이름 중에 누상동, 누화동이 있는데 누각을 기준으로 위쪽은 누상 누각을 기준으로 밑에는 누화동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누각 자리는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쪽들이 다 뚝방길이어서 집과 집 사이에 개천이 흘러서 넘어다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벗개해서 골목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릴때는 잘 몰랐었는데 백허종이라는 각자 글자가 더욱이 좋게 있습니다. 서촌에는 생각보다 각자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물길의 흔적들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물에 내려가는 이 물길을 집 지을 때 그냥 놔두고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목길을 벗어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놀았던 이랑산 초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동네가 한눈에 보인다. 북한산과 북악산이 한눈에 보인다. 여기만 올라와도 이 동네 전경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숲에 가려 있어서 이런 각자글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새긴 각자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앙산 초입입니다. 지금은 이런 주민 시설로 바뀌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 철자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자막 사이에 개구목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았고요. 군인들을 심지지 않게 어릴 때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세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서 있는 이 길은 서울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추정했었냐면 뒤에 백악산의 모습을 보고 이 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길 그대로의 모습이 현재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서촌에는 일본식 적상가옥이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옥이어서 이 높은 곳에 올라오면 이 집의 뒷편을 볼 수 있는데요. 여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현차가 여기서 심합니다. 다음 코스는 수성동 계곡을 올라갈 건데요. 수성동 계곡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수성동 계곡은 옥인 아파트입니다. 옥인 아파트를 허물고 수성동 계곡을 보관했는데 허물 후에 나무 있는 모습을 좀 보존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온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수성동 계곡입니다. 사람들은 수성동 계곡의 기린교를 보기에서 많이 오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수성동 계곡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빨래도 했고요. 위쪽에 올라가면 수영장도 있었을 때는 수영장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를 철거하며 복원했지만 여기가 현재였던 자리가 육동이었는데 육동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서울시내 전망으로 삼겹살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 장소가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 아파트에 흔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콘센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흔적도 다 없어질 뻔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성동 복원할 때 아파트 흔적을 남겨달라고 해서 지금 이 흔적이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이 장소는 아파트가 있었을 때 친구들 집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서 그때 친구들끼리 사진 찍자고 해서 저 앞에서 찍은 사진이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누성동에 살다가 중학교 때는 옥인동으로 있었습니다. 옥인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길도 어릴 때 많이 봐였던 길이고요. 옥인 아파트에서 옥인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쭉 가보시죠. 현재 이 장소는 엉컹쿠라고 하는 주명이 있던 곳인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다 야산이었습니다. 현재는 집이 돌아서서 앞에 전망을 내려다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야산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기에서 자치기도 하고 옷을 치기도 하고 많이 놀았던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단온날 쥐불놀이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 보시면 이 벽도 굉장히 오래된 벽입니다. 저 어릴 때도 있었던 벽인데요. 자연스럽게 경계를 할 수 있는 벽이어서 이 뒤는 굉장히 낭떠러집니다. 저희도는 골목길이 많이 있는데요. 골목길이 있다 보니까 전봇대들이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봇대도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길은 중학교 때 만났던 지금도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가장 많이 놀았었고요. 기억도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골목과 골목 사이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공터가 나오는데요. 제가 옥인동으로 이사 왔을 때가 아마 살았던 집이 이 집입니다. 집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빨간색 벽도리 집들은 옛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통학로입니다. 큰 도로보단 이런 골목길을 좋아해서요. 이런 이 길로 많이 다녔고 여기에는 집들이 굉장히 큰 집이었고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 집이 친구네 집이었어요. 한 번 들어가 본 기억이 있고요. 안에 저 어릴 때 수영장이 있었어요. 엄청 놀랐어요. 올 때마다 제일 신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문양이 뭔지 몰랐었는데 이 문양이 얼음이 깨진 모양을 조각해 놓은 건데요. 불이 나지 말라고 외벽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길에서 쭉 오다 보면 이 조그만 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이 초등학교, 등학교 길로 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길로 많이 다녔어요. 학교,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엄청 커 보였었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고 와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쪽은 다 문방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방구가 다 없어져 있어요. 저랑 같이 서촌의 골목길과 주민들이 다닌 길들 위주로 돌아다녀 봤는데요. 사람들이 서촌을 맛있는 먹버리가 있는 힙한 동네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찾아오는데 꼭 맛있는 것만 잊지 않고 동네에 사람,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긴 동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소비하는 동네가 아니라 옛 모습과 옛 길들이 남아있는 서촌으로서 저도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지만 이 동네의 아름다움을 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상동 골목길이 저는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길이고요. 골목길이라는 건 사람 냄새가 나는 길입니다. 그 골목 사이로 사람들의 왔다갔다 해도 왕래가 많았던 길이어서 그 골목길들이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서촌은 저에게 고향입니다.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곳이고요. 제 아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단순하게 소비했던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역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곳에 살다가 지나가겠지만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서촌의 아름다움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지켜주신 후 윤곽한서 알파이 정상추어 진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